오랜만 %. 살아있네. 아이 나야 올라와. 나한테 더 좋아. 좋았어. 꿍성. 역시ockey 중학교... 궁장 맞을까요? 아이쿠. 아이쿠. 태иц... 아이쿠. 태진이 형. 진짜 zebra. 내 손을 잡아. 아이쿠. 아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진짜 좋다 야 열리 있어 미션 카드 아침밥 미션 6명이 힘을 합쳐 60초 안에 6가지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12첩 수라상을 받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는 총 10과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메인 반찬 한 개씩 사라집니다 잠깐만 잠깐만 반대로 들어 반대로 도전 실패 시간 초과요 도전 실패 시간 초과요 슬퍼 못 부르십니다 오 마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매번에 6스테시로 몇 명이 다 먹고 성공을 하면 반찬을 다 넣어 드릴게요 10초 10초 실패 실패 실패입니다 아 중간에 한 2쯤에서 실패했어요 원하는 반찬을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 정하시면 대부분 한 번 기회가 날라갔으니까 원하는 반찬을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 정하시면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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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다른 걸 하고 싶은 거 그나마 좀 쉬운 거 고르자 딱지 쳐서 한 번에 짓기 딱지 쳐서 한 번에 짓기 티슈는 세워요 티슈 티슈 너무 어려워 티슈를 옆으로 경기 바람 불어서요 한 명씩 꼭 불어야 돼요? 그러면 세게 불 테니까 지나갈 때 토스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부는 척만 짠 징기 짠 징기 시간이 20초니까 네 네 네 부는 척만 해 부는 척만 아 니가 알았어 알았어 니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하자 가능한 거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하자 가능한 거 아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아 이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 벽에 붙여놔 이렇게 우리 다 여기서 벽에 붙여놔 이렇게 우리 다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도전을 외치고 이렇게 뒤로 가서 쉽지 아니에요 뒤로 가서 쉽지 아니에요 도전 여기서 도전을 외치고 가자 아 네 시작 Scale 컨셉 아 야 야야 야 여기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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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eal, 성공! 가능한 단천 하나 하나씩 고릅니다 단천 부족한데요 하나씩 고릅니다 성공하지? 성공했으니까 축하할게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오, 우와, 맛있겠다 피스닛 공부 같아 응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밥을 먹는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먹는 저희 밥 먹기 시작하면 말이 없어지는데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여기 하하하 하하하 어떤 반찬인지 알죠? 네 불고기? 응 어떤 게? 지금 해주세요? 저는 고기 좋아해요 네 아, 잡채랑 고등어가 있었으면 그것도 골랐을 텐데 하하하 아 그러면 잡채로 E&G에서 웃기면은 잡채 주신대 불고기로 촬영 시작합니다 불고기요? 불고기 불 불러봐 고 고기를 기 기다리고 있어요 멋있다 나 했으니까 다들 한 명씩 해야 돼 이제 재현이 짱도린 갈까 네 짱도린 재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cellence 오케이 장 장 장족의 발전을 이뤘어 조 조식을 이렇게 먹다니 림 임마, 잡채 가져와 잘했어 잘했어? 역시 마이 브라더 지금 형이 동행하면 재밌어 나 진짜 못하는데 어 나 진짜 못하는데 가자 가자 형 너는 잡채로 가자 밥 밥 자가 해줘야지 잡 잡 내가 해준다고 잡 잠깐만 응응응응 아 아 잠깐만 시작부터 무리수야 잠시만요 아 이거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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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부터 무리수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채 잠깐만 채 채할 거 같아 뭐야 채할 거 같아 뭐야 내일 물 드신대요? 내일 물 드신대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에 서울 토가 끝이 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멤버들 간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엄청 어색했었는데 맞아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였었는데 어제 처음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파리간세 이거일 때 한 마디도 못했던 우리 생각 아 사실 그거는 우리 쪽도 맞..맞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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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해 친해지길 바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우리 실뜨기라도 할까? 되나? 아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룻밤도 같이 자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니까 되게 편해진 거 같아요 맞아요 도영이랑 쿤은 처음에 만났을 때 존댓말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쿤이가 한국말을 존댓말로 배워서 친구인데도 저한테 존댓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존댓말밖에 안 해요 아 지금 지금 뭐 지금 존댓말 안 해요 존댓말 안 해요 존댓말 안 해요 어제 같이 같이 잤어요 같이 잤어요 네 같이 잤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의미 있어요 네 취미있었고 네 취미있었고 의미 있어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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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제에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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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한국에서 한국을 갔다 왔어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이번엔 서울에서 찍고 있어요. 다음 도시를 한번 예상해봤어요. 저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 가고 싶어요. 나도 중국 가고 싶어요. 저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시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다음 도시는 시카고. 어디를 필요 없나요? 우리가 더 하는 거죠. 에이스틸 라이프. 다음 도시는 어디? 어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고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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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습니다. 아이고. 오늘 췄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운이 너무 한국말 잘 못해요. 아이고. 유타 너무 재미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다는 이런. 우리 팀. 윈민도 한번 이렇게. 우리 쩌랑해. 오늘. 아이고. 오늘 아이고야? 오늘 아이고야? 진짜? 아니. 윈민 다른 팀 다 가고 싶어? 아니야? 네. 이거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진짜야? 네 안녕하세요. 우와. 심장. Okay. We can do it. Okay. 파이팅. 비 cruz. 조현 один ck-1 끝났어 공호는amp 이렇게 한 거 아냐? 헐고 이렇게 한 거 아냐? 아니야 미디어 판독 여짓말 이거 안지 앉아야치 첫rü он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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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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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우리 안에 지금 여지가 있으니까 네 다시 한 번 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연습생 처음 시작할 때 누나랑 연습 신발 사러 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네 왜냐면 여기가 나이키 매장 되게 많잖아요 한 10m만 걸면 나이키 매장 하나 더 했고 한 10m 걸면 또 하나 더 했고 막 그랬거든요 연습생 형이랑 찜질로만 가봤어요 여기 이태원 찔리발리에 외국인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놀랐어요 저도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국에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경리단길 뭐야 여기가 따라해보세요 경 경 경 리 리 단 길 게 여기는 격리단길입니다 여기는 경리단길 입니다 여기에 여기는 mould rabbi 고영이가 한국 생활 뭐 알려줬어요? 고영이가 한국 생활 뭐 알려줬어요? 뭐 알려줬어요? 고영이가 한국 생활에 대해 대해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SM인데요 동가스 하나랑 라면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네 윙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도영이가 여쭤어요? 네 정국어 발음 진짜 좋아 땡큐 진짜 자 우리 여기서 퀴즈 방금 무슨 뜻이었어요? 방금 무슨 뜻이였어요? 아 이런 뜻이거든요 커버린 아이처럼 혼자 된 나무처럼 한국어 가사 말고요 한국어 가사 말고요 중국어 가사 무슨 뜻이었어요? 시앙두두 성장도슈 시앙은 모모처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형이 얘기해 주세요 가사 뜻 아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국어인데 아 어려워 태일이 형 이모 여기 소환 태일이 형 얼굴 지금 립싱 하고 있어요 여기서 립싱 하고 떠는 얼굴만 따로 촬영 그럼 립싱 하고 떠는 얼굴만 따로 따로 해야지 따로 해야지 여기서 캔 리비다츠는 무슨 뜻인지 재현이가 설명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캔 리비다츠는 무슨 뜻인지 아 그게 말이죠 네 너 네 너 없이 캔 리비다우츠 너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뜻이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다우츠 홍보 한번 해볼까요 네 위다우츠는요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죠 돋보이는 아주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곡이죠 네 가사가 서로 행복한 삶을 이렇게 나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약간 이런 뜻이 네 그렇지 그러면 쿤은 이거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거 있어? 음 친구 친구 동주의 예 동영 동영 그러면 쿤이 말하는 윈윈은 쿤에게 윈윈이란? 돌발 돌발 질문 윈윈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근데 근데 바보 바보야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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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윈윈 윈윈 그냥 좀 더 네 atore 지금 되게 뜨거운데 puição이 땡캐 하기 아침이 먹고 foot에 Siz 눈al